지누스 신중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거기서 끝이 아니지 우린 다일라리안 조선소의 위치를 알아내 자치령 함선의 수리와 연력 공급을 담당하는 이 조선소를 당장이라도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전투순영함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 구역에서 우리의 지배권을 확보히 하려면 조선소를 습격해서 이 주력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하네 여러분, 이 공격은 최대한 조심스레 진행해야 합니다 자치령 본부에서는 보통 16시간 안에 외곽기지에 지원군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제 곧 들이닥칠 맹스크 황제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 변절자 친구들 듀란 중위, 자네는 함장과 내게 말할 때리 위급에 좀 더 신경 쓰기 바라네 알겠나? 잘 알겠습니다, 제동님 자네도 셋을 나이 먹은 티가 나는군, 제라하드 그래도 좀 칭찬해 주지 그랬나 우리에게 임박한 위협을 알려줬는데 말이야 알렉세이, 놈이 아무리 유능해도 내 눈엔 배신자일 뿐이네 내가 배신자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건 잘 알고 있을 테고 너무 잘 알지, 제라하드 함장, 준비되면 작전을 개시하도록 적이 전투 순영함을 손에 넣으면 자치령 지원 병력에 맞설 재미를 단단히 해야 할 걸세 함장, 자네 병력이 착륙하면 조종사들을 전투 순영함으로 호위하기 그러면 조종사들이 함선을 조정해서 우리 관할로 들여올 걸세 자칫,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며 조와 제군들 주목! 각 분대에는 보상자를 치료할 의무관이 한 명씩 배정되어 있다 그렇다고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오늘의 에덴을 설치할 기준에 정신이 thunder 제가 바쁘신 씨 쇼핑의 일들 소식이나, 소식이나, 서멍을 정신이 누군가 복싱할 지구의 일들 상현, 공격, 추가, 정신이 군대, 무료들 유명에 남아있는 상황이 사령에 사는 상황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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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은 남은 시각선을 공격 우선, 소량의 행병이라 퇴근시키는 epis을 공격 또한 영상은 상대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갑니다 알았어요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고 있어요 즉시 가겠습니다 전투 순양함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전차의 시야를 차단하는 걸 허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가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가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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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세요? 호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전투 순양함 가고 있어요 제가 갑니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즉시 가겠습니다 가고 있어요 즉시 가겠습니다 어떻게들 지내세요? 알았어요 반갑습니다 전투 순양함 가동과해요 전투 순양함 가동과해요 감사로 백평납포를 확보했습니다 개봉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격 후하고 있습니다 전투 순양함 적극-진행무 드디어 제가 처리하죠. 오죽!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갑니다! 명령해보시죠.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고 말고 사라진다. 그렇고 말고. 핵봉격이 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고 말고 제가 처리하죠. 유력착점기시. 그렇고 말고 사라진다. 핵봉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어떻게 될 일이네요. 유력착점기시. 그렇고 말고. 드디어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고 말고 사라진다. 그렇고 말고 명령을 내리시죠. 오죽! 그렇게 하죠. 유력착점기시. 오죽! 그렇게 하죠. 옙! 드디어. 쥐도 새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죠. 듣고 있습니다. 이번 컨셉에서의 중앙인분이 살코 aprove 청аю? 중앙인 분이 clarifying estiver 그 서랍 떫은 전투 순양함 과목하시네! 드디어! 참고하시다면 자중히 말하세요. 어젯밤을 기르세요! 이 결박을 등장해야 해! 목표 3장! 우리를 회복했어! 입가이! 드디어 제가 처리하죠. 사라진다. 전투 순양함 과목하시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입가이! 제가 처리하죠.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유령 장착도시 목표 설정! 전진 앞으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감소하십시오! 쥐도 새도 모르게.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요령 작전기시... 사라진다... 제가 처리하죠. 쥐하고 말! 쥐도 새도 모르게. 드디어! 제가 저리 안다. 사라진다. 쥐도 사도 모르게. 드디어! 방역만 내리십시오. 요격 장점 계시오. 드디어! 듣고 있습니다. 사라진다. 목표 위치는! 이동! 이동! 갑니다! 목표 위치는! 드디어! 듣고 있습니다. 유령 작전 계시. 목표 설정! 듣고 있습니다. 드디어! 쥐도 사도 모르게. 듣고 있습니다. 갑니다. 그렇고 말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 명령을 내리시죠. 유령 작전 계시오. 사라진다. 공격 장점으로 해놓으십시오. 제가 처리하죠. 목표 위치는!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갑니다! 듣고 있습니다. 사라진다. 목표 설정! 유령 작전 개시 목표 위치는? 어떻게들 기르세요? 그렇게 하죠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상태로 재생을 자세히 말하세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처리하죠 듣고 있습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사라진다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목표 설정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위치는? 듣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유령 작전 개시 제가 처리하죠 영영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고 말 목표 설정 듣고 있습니다 유령 작전 개시 전투 준비 완료 쥐도 사도 모르게 영영을 내리시죠 따라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거미지 전투 순양함 가동 완료 전투 순양함 가동 완료 목표 설정 국Super 전투 순양함 가동 완료 전투 순양함 가동 고소ования 근처에서 대규모 자취력 함대를 탐지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퓨란 중위가 경고한 지원병력인가 보군. 함장, 새로 확보한 함대로 침입자들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게.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전송 수신 중.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함장님, 자취력 기업 노라드셀에서 교심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보자. 어느 민병대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전투를 포기하나. 지금 당장! 나는 자취력 하암대 에드몬드 듀크 장군이다. 맹스크 황제 폐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명한다. 지금 즉시 무조건적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투항하라. 아, 듀크 장군. 오하느라 이제서야 도착하셨나. 잘 모르시나 본데, 우리는 너희 같은 노압지졸 민병대 소속이 아니라 막강한 지구집정연합 소속이다. 지구집정연합? 까마득한 지구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그렇다 장군. 우린 인류의 진보를 위해 이 구역과 구역 내 거주민들을 지배하러 왔다. 너희가 어디서 왔건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자취력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전대원, 공격 개시! 전대원, 공격 개시!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명령 수행 중.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항로 설정 완료. 전송 수신 중.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항로를 통해 주십시오. 전송 수신 중.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명령 수행 중. 승무원 tenure yeah 네